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5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요하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요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저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넌 다리 밑에서 좋았어? 아마도 언젠가는 내 친엄마가 너를 찾아갈 거야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어릴 적 제 경우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부모님이 제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질 않아요 사정사정해도 없으니까 주질 못하셨는데 어린 마음에 저는 아 나를 낳아주신 친부모님이 아니어서 그렇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아마 청소년기를 벗어날 때까지 작고 큰 어려움만 있으면 잊지도 않은 친엄마 친아빠를 기다리고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함께 있는 부모님을 양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그분들은 나의 친부모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관계에는 변화가 없다 하는 거죠 1절입니다 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오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오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믿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지요 그분이 내 아버지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입에 있는 것까지라도 빼서 자식에게 주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져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결별했느냐? 내가 너희를 노예로 팔았느냐? 너희의 죄악이 너희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했고 오늘 이 모습이 되게 한 것이 아니냐? 자, 비록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이렇게 멀게 만들었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노예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나와 너희의 관계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2절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에 두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요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셔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러기에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떤 소리도 어떤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리쳐 외칩니다 내 손이 짧아 구원할 수 없느냐? 너희를 건질 능력이 내게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3절입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돕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흑암으로 그 하늘을 덮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믿음이 오늘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자라가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혹 잘못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전하며 그 관계는 유아한 것인 것을 알게 하고 없어서 그려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날し